라섬시 시내주계에 있는 수진관광지는 해안가 관광에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곳의 아름다운 바다교시가 어울려져 있는 개수역장동은 대한민국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수진관광호텔을 빌려 다양한 시민공사 수절들이 끌어져 있습니다. 우리는 앞으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맞게 호텔의 수용들 등을 줄이는 것을 비롯하여 관광지와 구출형의 환경을 더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